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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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선정돼 앞으로 3년 동안 해마다 약 150억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12개 대학을 선정한 소형에는 경북대와 대구 한의대, 한동대 3곳이 선정돼 3년 동안 1년에 약 50억 원씩 지원받습니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산업 연계 교육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학과별 정원을 최고 300명 이상 조정하기로 해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지만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받은 40대 혈관을 조사해 봤더니 혈관 나이가 80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장기와 연관성을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2년 정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44살 여성의 모세혈관입니다. 정상적인 40대 여성에 비해 혈관이 매우 흐릿하고 피의 흐름도 약한 80대 이상에서나 볼 수 있는 혈관으로 측정됐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임신 중인 태아까지 포함해 2명의 아이를 잃었던 41살 여성 역시 동맥 경화에 혈관 나이 57세로 판정받았습니다. 혈관 검사를 한 영남대 조경영 교수팀은 4년 전 국제학회지 논문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펫뿐 아니라 대부분의 장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권장 사용량대로 살균제를 넣었더니 실험용 물고기의 혈관이 굳고 염증이 생기면서 1시간 정도 만에 모두 죽은 겁니다. 폐에 있는 물질은 반드시 혈관을 따라 심장으로 가고 심장에서 또 온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섬유화를 일으킬지는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전국에서 800만 명 이상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돼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의 훈증과 항공 방제 방식을 탈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올 3월 완료된 고사목 제거는 타포린 훈증에서 운반 파쇄 방식으로 바꿨고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날아다니는 우화기인 이달 말부터는 항공 방제 대신 지상 방제로 변경됩니다. 항공 방제는 광범위하게 약재가 살포돼 양봉 농가는 물론 환경에도 피해를 끼쳐 올해부터는 산림 내에서 국소적으로 약재를 살포하는 연무식과 분무식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과 경주시는 올해 계획된 1,430헥타르와 2,700헥타르 전체를 지상 방제로 바꾸기로 했고 포항시는 일부 지역에만 항공 방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번 황금 연휴에 어디로 가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경북 동해안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할인 혜택을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곳 경주는 벚꽃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초 국내 관광객이 몰리면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이번 황금 연휴 기간에도 이에 못지않은 관광 특수가 기대됩니다. 경주에 오면 풍성한 할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야경이 유명한 동궁과 월지. 첨성대와 천마총이 있는 대릉원은 연휴 기간 입장료를 20% 할인해줍니다. 양동 민속마을과 요즘 경주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동궁 식물원도 평소보다 싸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보문호 수상 공연장에서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마술쇼와 관악 연주 등 무료 공연이 펼쳐집니다. 예약이 몰려 방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보문단지 내 숙박업소들도 할인 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광 기간 중에 호텔과 편도 등 숙박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 체험시설 등의 입장료를 10%에서 60%까지 할인 혜택을 드리도록 협력을 하였습니다. 포항은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한 시티투어 버스를 전면에 내세워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둑토시장과 포항 운하, 구룡포, 호미곳 등을 두루두루 구경할 수 있는데 연휴 기간에는 운임을 20% 할인합니다. 유람성 이용료와 어촌 체험 비용도 할인해주고 포항 물회도 평소보다 싸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신비해섬 울릉도까지 할인 행사에 동참합니다. 태하리 모노레일과 독도 케이블칸은 평소의 절반 요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울릉도에 가버리는 손님이 몰리면서 배표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포항 중앙상가 거리 문화축제와 경주국제 아트페어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달 금오기였던 동해안의 오징어 체납기 조업이 이달부터 재개됐습니다. 오징어 금오기는 2014년부터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운영되어오다 올해는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 4월 한 달만 시행됐습니다. 오징어 어획량은 우어군이 형성되는 이달 중순 이후에나 조금씩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시는 오늘 만인당에서 상반기 취업 겸 창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의 중소기업 67개 업체가 참여해 필요한 인력 300여 명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을 하고 이력서를 낸 구직자 1500여 명은 현장 면접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현장 참여가 어려운 70개 업체 채용 정보를 게시판을 통해 제공하는 한편 예비 창업가를 위해 창업 제품을 전시하고 컨설팅도 했습니다. 울릉도에 소형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울릉군이 비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울릉군은 관광객들이 파도를 구경하러 해안에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고 어선 결박과 간판 등 각종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야간에는 공무원 절반을 비상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울릉도에는 현재 강풍경보가 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으며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는데요. 다만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비를 뿌렸던 먹구름은 동해상으로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경북 북부에서는 밤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12도에서 15도로 시작하며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점차 구름이 걷히며 낮 기온이 훌쩍 오르겠는데요. 영덕이 25도, 포항과 경주 26도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가, 울릉도 독도에서는 강풍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부터 오후 시간대 소형 태풍급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돼 입간판이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별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아침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덕 14도, 포항 15도, 경주 12도가 되겠고요. 한낮에는 울진 23도, 포항과 경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도 구름 많이 지나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모두 1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17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계속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에서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는데요. 물결은 바다에서 1.5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에는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어린이날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